풋풋했던 소년들이다. 하지만 달라졌다. 과감해졌다. 색. 시에질주리아. 1년 공백기 후 등장한 소년들은 확변. 신에서 왔다. 11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일. 지하트홀에서 마이틴의 두 번째 미니앨범 f. uzzl이 퍼즐 쇼케이스가 개최됐다. 마이틴은 지난해 여름대 비후 국내 및 해외활동을 병행했다. 멤버마다 개별 행보도 지속했다. 그러던 중 새 앨범으로 변화를 시도했다. 다 풋풋한 소년들의 모습이 강했던 마이틴은 섹시미로 무장한 남자로 등장했다. 새 타이틀곡 cbed는 맥. 역적인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edm 장르의 팝곡. 앞서 마이틴 멤버들은 앨범을 준비하던 중 jtbc 믹스나인에 출연했다. 아이돌 그룹. 데뷔 후 또 다시 아이돌 그룹 론칭에 도전한 것. 그 들과의 경쟁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만족스러워했다. 마이틴은 이번 여름 많은 아이들의 컴백 관련해 성적도 중요하다. 하지만 이번이 두 번째 앨범이다.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한다.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한다. 꼭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. 마이틴의 퍼즐은 이날 오후 6시 발매된다. 김예나 기자 yeah 골뱅이 tvr eport co.kr slash 사진는 뮤직웍스 카피라이츠 tv 리포트. 무단 전제 재배포.